전미랭킹 9위까지 올라갔다가 온 아이거든요.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고 화려한 아이. 저렇게 메모리만 쫓아다녀요. 부부예요. 한 6개월도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됐죠. 이 녀석을 찾아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이 녀석을 찾아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어린 매력으로 한 번 승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부사이긴 한데 아직 시집을 한 번도 못 간 노초녀라서. 쇼링을 시장을 했고요. 많은 성적을 받아서 아마 이후에 좀 떠오르는 샷별로. 엄마 아빠는 굉장히 대단한 아이예요. 어머니, 너는 누가 제일 많으세요? 아, 저는 3번이 좀 이쁜데. 어머니, 너는 누가 제일 많으세요? 한 번 실패하고 싶어. 네, 저게 뭐야, 저게 뭐야. 엄마 아빠는 좀 이쁘는 것 같고, 엄마 아빠는 여기있는 거 아닙니다. 아, 너와 말chuckles. 엄마 아빠는 천사로 내고 싶었을 뿐이니. 엄마 아빠가 와서 다 먹었음이 아니면 한 번에 있어서는. 엄마 아빠는 그냥 이 게 main을 좋아 Odd lives.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안 hall어요. 엄마 아빠는 또 내 말이야, 엄마 아빠는 나아... 엄마 아빠는 저게도 뭐여. 네 맘에 드는 애한테 가봐. 네가 선택해. 플레이어가 새로운 짝을 찾았으니까 메모리를 잊고 그리고 이제 따이시아하고 알콤달콤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네 맘에 드는 애한테 가봐. 네 맘에 드는 애한테 가봐.